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타스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타스캠 어떻게 좀 뭐... 타스캠은 사실 우리가 인터페이스 말고 그 각종 마이크, 레코더 이런 걸로 우리가 워낙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자체는 익숙하긴 한데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으세요? 그 리뷰하면서 그런 마이크 장비 관련된 거, 레코더 관련된 것들 보기만 했지 실제로 유저로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유저로 타스캠 거 뭐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바야흐로 2006년도 때 제가 첫 회사 계약하고 저희 밴드 앨범을 오금할 때 그 2006년도 때 테잎으로 앨범 작업을 했던 아, 그래요? 그... 제가 모델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테잎 레코더가 타스캠이었어요? 네, 그 엄청 큰 건데 그거부터 해서 그거를 이제 녹음을 그때도 프러트를 돌리고 뭐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 때 테잎으로 녹음하면서 아니 무슨 21세기 이게 뭐하는 짓인가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나중에 이제 뭐 나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테잎 앨범 녹음하고 좀 약간 레트로 요풍나면서 요즘에 또 소스 다 만들고 한 거를 또 다시 테잎으로 네, 일부로 테잎으로 일부로 또 해가지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 질감 내려고 저는 타스캠이란 브랜드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이미지로 남아있겠군요 네네네네네 오늘은 이제 타스캠이 어떻게 보면은 좀 디지털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타스캠은 사실 뭐 레코더 쪽에 워낙에 많은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버즈비 장비들 중에서도 우리 휴대용 레코더 중에 타스캠께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타스캠은 거 진짜 그 초창기에 그 정말 마이크랑 일체형이었던 그거 가지고 그걸로 버즈비TV가 다 돌아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타스캠으로만 굴러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만큼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브랜드인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아날로그 콘솔 그리고 테이프 이것만 보다가 지금 이 디지털 장비 위로 오는 걸 보니까 좀 새롭긴 합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2i를 하고 다음 시간에 208i까지 사이즈를 이렇게 한 단계 키워가면서 오늘 처음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타스캠 걸 알아볼 텐데요 일단 타스캠 사이트에 들어가서 타스캠 사이트에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타스캠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타스캠 홈이에요 이게 타스캠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스캠이라고 하기도 하고 URAHR 시리즈 이게 요새 밀고 있는 건가 보네요 홈 화면에 바로 뜨는 거 보니까 역시나 요즘 개인 방송 채널이 많아진 것에 대한 대응이겠죠 1, 2, 2, 2, 2, 4, 4까지 해가지고 이런 시리즈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밀고 있는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역시 루프백 셋업이 바로 나와 있죠 OBS 설정 방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송하시는 분들 타스캠은 이런 것들 이거죠 이거죠 이런 마이크들 이런 휴대용 마이크와 레코더들 특히 이렇게 Y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스테레오 녹음 받을 수 있는 이런 야외 촬영 전용 마이크 맞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예전에 이런 마이크들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믹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하게 될 102i와 208i 그리고 좀 더 큰 8채널 마이크 프리앰프도 있네요 그리고 이런 특이한 이런 인터페이스들과 레코더가 많이 있죠 저 8채널짜리도 소리 되게 왠지 좀 궁금하네요 뭔가 약간 살짝 뭐 고급스럽게 생겼죠 느낌이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저희가 오늘 리뷰할 기어들도 모르겠어요 이 타스캠이라는 이 로고가 붙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를 건 없는데 보통 인터페이스랑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레코더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많은 레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컨버터와 레코더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믹서 그 다음에 필드 레코더 이런 것들이 아까 봤었던 이제 야외에서 수음할 수 있는 뭐 이제 좀 더 활동성이 좀 더 큰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들고 밖에 나가시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크겠죠 저거 막 그 왜 영화 음악에서 사운드 따려고 저거 들고 나가시는 분들 좀 많이 본 것 같고 여기 플레이어 같은 것도 보면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이런 플레이어들도 현장에서 되게 많이 쓰이죠 PA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지금 요 정도 종류들이 있네요 꽤 그래도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 그리고 아웃보드 스피커 헤드폰 마이크 뭐 전반적인 모든 믹서는 뭐 거의 아까 현장용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웃보드 이렇게 있고요 저 노란 거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네 클락 제너레이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피커 헤드폰 전반적인 그 레코딩 관련 산업의 모든 장비들을 만들어낸다고 봐야 되겠네요 스피커 헤드폰과 마이크까지 저 웬만한 거 다 했네요 다 있어요 마이크도 요만큼 꽤 많이 있네요 마이크 종류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도 조만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잠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102i 102i를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2i를 찾아서 들어오면은 지금 타스캠에 한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운을 받으실 때는 이제 고객 지원으로 들어가셔서 고객 지원 다운로드 찾아 찾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밑에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카탈로그, 매뉴얼, 다큐먼트, 펌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웃겨요 10인 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야 이거는 뭔 인아웃이 차이가 많이 나 보통 투인 투아웃 아니면 포인 투아웃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10인 2아웃, 10인 투아웃은 처음 봅니다 근데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인, 10아웃은 이상하니까 그보다 이게 낫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아니란다 일단 많이 들어온 다음에 나가는 건 두 개밖에 못 나와요 10인 투아웃 굉장히 독특한 인아웃을 가지고 있네 그래갖고 이렇게 됐나 봐 10인가봐 10인 투아웃 해서 10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프로페셔널 퀄리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리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도 잘 출연해요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칠하고 근데 거의 설정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내장 번드 리펙터를 또 많이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된 입력 단자 이래서 이제 10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뭐 광 입력 단자까지 있기 때문에 동시눅음이 이만큼이 가능하다 옵티컬 포트 에이드 포트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작은 건데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10인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는 다른 브랜드의 투인이랑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네 투인 포인 이런 느낌인데 투인인데 헤드폰이 일단 두 개가 제공이 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듀얼 헤드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저희한테는 굉장히 편합니다 둘이 리뷰를 하니까 이게 없으면 저희는 이거 하나 꽂아놓고 이제 저기 헤드폰 앰플을 써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걸 안 해도 돼서 되게 편합니다 자 타스캠 컨트롤 소프트웨어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면 이게 깔립니다 그리고 같은 걸 깔아 놓으면 이제 102i를 연결하면 102i에 해당하는 인풋이 활성화되고 208i를 끼우면 208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DSP 이펙트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것들 제공을 해줍니다 번들 소프트웨어, T-REX, 앰플리튜브 등등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팅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워낙에 이제 인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루팅 기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DSP는 웬만하면 다 기본인 것 같아요 기능들이 그죠? 네 자 여기 보면 192kHz 24비트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이나믹 레인지들이 나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설마 또 숨겨났을까? 모니터 아웃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안 나와 있네요 또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죠? 왜죠? 왜일까요? 이것도 매뉴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약간 느낌이 오디오 퍼포먼스도 안 나와 있고 컴퓨터 시스템 리퀘어먼트고 이거는 우리가 정작 궁금해하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매뉴얼로 가야겠죠 이제 저희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모노스 매뉴얼 어디 빠꼬마게 이거를 네 다이나믹 레인지를 안 보여줘요 용서하지 않죠 용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106이야 그럼 욕 한번 시원하게 먹고 가는 거죠 스테인버그가 이제 우리한테 꽁꽁 숨겨놓은 걸 이제 시점을 해서 저희는 이제 이걸 앞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는 무조건 찾아낸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숨겨놨을 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또 이유 없이 숨겨놓은 애들도 있어 그때도 보면 막 115인데 안 보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보통 거의 마지막 쯤에 있는데 역시 좀 느리죠 일본어고 아 이제 영어, 일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구나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봐라 여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나와 있는 거 봐 안 나와 있어 대박이다 아니 신호대 잡음비가 나와 있는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안 나와 있다고? 일단은 여기도 없습니다 자 일단 패스하고 저희가 나중에 알아봐서 요거는 이제 리뷰 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겨놨다 저 일단 약간 의심하고 들어갑니다 약간 지금 약간 쎄해요 쎄합니다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타스캠의 시리즈 102i 모델입니다 시리즈 102i 되어 있죠 10인 투 아웃이에요 자 이 아래쪽에 보면 되게 독특하게 여기가 되게 높이 솟아 올라 있어 갖고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약간 위쪽을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요게 좀 독특한 모양 이렇게 약간 웨지 스피커 놓은 것처럼 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이제 요 케이블을 꽂아 보니까 오케이블이 좀 살짝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꽉 물리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좀 여러번 뺏다 꼈다 하다보면 좀 괜찮아지겠죠? 자 여기 이제 각각의 채널마다 48V 팬텀파워가 따로 있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이제 모니터 볼륨과 모니터 밸런서 인프 쪽과 컴퓨터 쪽을 여러분들이 네 볼륨을 밸런스 조정해 주실 수 있고요 이게 폰이 일단 이게 듀얼 채널이라 굉장히 편합니다 자 타스캠 옆에 이렇게 로고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돌아와서 캔싱턴 락 부분이랑 그리고 라인아웃 모니터 여기서 투아웃 이렇게 나가게 되죠 밸런스 아웃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디 인아웃 그리고 여기에 네 온 오프 그리고 아답타 이게 이제 그 광케이블 광케이블 인아웃과 usb 이렇게 있습니다 총 10개의 인풋을 자랑하는 타스캠 102i 였습니다 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널 보여드릴게요 패널 이렇게 깔립니다 아 이게 여러분 패널이 진짜 예뻐요 네 패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포메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제 디바이스가 102i로 뜨잖아요 이거 같은 거에다 208 연결하면 그냥 208i로 뜹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샘플레이트 버퍼 사이즈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버퍼 사이즈 256으로 기본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루팅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루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인 1, 2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믹스장 들어가면은 이제 208로 바꾸면은 여기 나머지들이 다 활성화돼요 그죠 쫙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큐베이스 상에서 들어가서 여기 디바이스 셋업을 보면은 디바이스 셋업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시리즈 102i, 208i가 같이 떠 있어요 아쉬우로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게 이 레이턴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뭐 슈퍼로우 레이턴시라고 그쪽에서 되게 자랑하는 건데 보면 보통 이제 인플레이턴시, 아플레이턴시가 비슷하게 뜨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인플레이턴시가 6.3으로 진짜 낮아요 보통 사실 256 정도 세팅을 해놓으면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10 정도 나오는데 한 1, 2, 8 정도 해야 저게 나온단 말이요 그럼 1, 2, 8로 하면은 3이 나와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저희가 그때 예전에 초반에 레이턴시 체크를 항상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는 압도적으로 낮아요 특히 인플레이턴시는 진짜로 발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6으로 해놔도 6이라는 거 이건 뭐 되게 좋네요 512로 하면? 512로 했을 때 다른 이제 인터페이스 2, 5, 6 정도 하면 보통 이제 좀 좋다고 하는 애들이 2, 5, 6 하면은 2, 5, 6, 9, 10 뭐 8은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6.3 이 정도면 진짜 발군입니다 근데 이제 아웃풀 레이턴시는 또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보다는 약간 또 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턴시에 다 몰빵해 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연결을 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저희가 직접 이제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타스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2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엔트리급과 같이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실전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성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